3-3-3-3-3-4-2-1 아, 비지 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비지 빼주시고 자 오늘 버전 방송은 일단은 새 방송으로 준비했는데 일단 끝난 상태고요. 오늘 또 함께 있는 몽몰랜드에게 제가 또 준비한 선물이 있어요. 몽몰래 할게. 하나씩 받아주세요. 하나씩 받으시고 하나씩 받으시고 하나씩 받으시고 하나씩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 하나씩 더 받으세요. 하나씩 더 받으세요. 다 드릴게요. 다 드리면 또 없어요? 하나씩 받으세요. 하나씩 받으세요. 다 받으세요. 다 받으셨죠? 아, 우리 레이시씨가 없잖아요. 아, 레이시씨. 레이시씨는 레이시씨는 제가 레이시씨는 제가 네, 받아주시고, 받아주시고 네, 저희가 이제 오늘 이 비지 좀 내려주세요. 비지 좀 내려주세요. 비지 좀 내려주세요. 레이시씨, 네. 받아주시고, 네. 저희가 오늘 함께 했던 문화가 있어요. 내가 받은 사랑만큼 이 사랑을 돌려줘야 된다. 오늘 캠페인이 있거든요. 그래서, 저희가 여러분들 드린 사랑을 이제 자신을 전달해 드리면서 유효자죠. 다음 스케줄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떠나시면 됩니다. 네. 네. 자, 그러면 오늘 또 무대에서 멋지게 리액션 해주신 분들께 전달하고, 네. 다음 스케줄 이동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오늘 오늘 전달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몽롱댄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몽롱댄스 출발! 네. 선물 둘째. 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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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여러분들 몽롱댄스에게 인사해주세요. 안녕! 안녕! 네. 네. 조심히 들어가세요. 수고하셨습니다. 자, 이것으로 오늘 준비한 모든 포켓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